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주현미입니다. 웰미년 새해가 밝았네요. 여러분을 만나러 대전으로 갑니다. 연말연시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담아 이번 공연 준비했습니다. 비내리는 영동교, 신사동 그사람, 짝사랑 등 그동안 사랑해주신 노래 제 노래 인생 30년에 담아서 추억하면서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. 2015년 1월 17일 3시 7시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여러분 만납니다. 많이 와주셔서요. 추억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